근데 우리도 먹을 수 있대 너무 맛있다 나 팩하려고 마스크팩 챙겼거든 VT 프로그러스 마스크팩이라고 해서 얼굴 향이 나네 꿀광 마스크팩이거든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잖아 너도 궁금하지 대박쇼 좋다라고 꿀추출물과 골드성분 골드성분 내릴 땐 당연히 태고내리죠 한국사람들만 조심해 주시고 내리실 때에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통 내리자 2м 4 5 6 귀신다 보셨지? 라면냄새같은데 누가 라면먹나? 너무 많이 닦아 배고프다 라면 한번 시켜볼까? 라면 저 혹시 라면 냄새 나는데 저도 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라면 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 어때 진짜 쩔어지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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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벌써 시켰지? 된대 우리도 먹을 수 있대 어 너는 시켜먹어 어중이 자고 먹는거라서 안 부을거야 먹어먹어 하 거품 싸우네 어 구름 멋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신라면이네 멋있겠다 맛있다니 하 내가 비행기에서 라면을 먹을 줄이야 죄송합니다 응 넌 아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그래, 이맛이지 아, 얼굴 뜬겨 아, 맵다 내 라면 받았어 맛있어, 맛있어 너도 온다 맛있게 먹어 매워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ㅡㅡ 맛있게 먹어 온다 run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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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도 지금 한번 써보려고 써볼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꿀냄새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이게 뭐지? 금가루도 들어있네 아 나 잘 묻히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너무 시원하다 촌촌한 영양감을 품은 크래플 제형이 건지러진 피부에 영양 보습 에너지를 전달하고 꿀 추출물과 골드 성분 네 네 아 마스크팩이에요 내릴 땐 당연히 퇴근일이죠 아 아 아니요 한국 문화 그런거 아니에요 왜요 아 정말요? 저랑 제 친구들 밖에 없어요 아 보통 비행기에서 마스크팩 가지않나요? 아니요 한국사람들만 한국사람들만 한다고요? 대박 완전 대박 아닌데 유튜브보면 다들 비행기에서 하던데 어쨌든 내릴때 떼고 내려요 감사합니다 더 예뻐질게요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마스크팩하는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둘 밖에 없대 여기서 보통 한국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마스크팩한데 나 다하는 줄 알았거든 너랑 나 둘 우리 둘 봐 나 이제 내야 되겠다 이제 곧 내리니까 나 팩트하고 선글라스 끼고 내리려고 팩트하고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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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비행기는 완전 개운해 나는 내릴 준비할게 나 이제 팩트 말할거야 나 이제 팩트 말할거야 어? 돌아돌아 목 아프지 돌아돋 한국사람들만 한다고요? 한국사람들만 한다고요? 뭘 못할까? 선글라스 저의 비행기는 꿈나라 달나라 토끼가 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쁘잖아 선반을 여실때에는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주시고 내리실때에는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쪼갈륜이 항공을 유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쪼갈륜이 항공을 유용해주셔서 저희 승무원들은 앞으로도 손님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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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음에 이 컬러지를 코코를 한 번 더 머리 풀고 손가락 손가락 뼈지 괜찮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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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자